브레이크 한번만 오케이 밟았다 다시 놓고 한번 밟고 오케이 너무 예쁜데 오케이 very good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요즘 날씨 봄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르무진 차량들 계속 출고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르무진 차량 역시 출고되는데 모처럼 9인승이 아닌 7인승 차량을 출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옆모습 아트원 글로벤 하이르무진 외장 쪽에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과 아트원 순정 이렇게 비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팅은 노블레스 제트 솔라가드 그리고 아래쪽에 사이드 스텝 없습니다 자 기아 순정에도 마찬가지 사이드 스텝은 옵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사이드 스텝은 하는데 본 차량은 실제 작업 내역 없습니다 단지 썬팅만 그리고 유리막 코팅만 했다 자 실제 기아 순정 하이르무진과 외부 디자인 즉 루프 디자인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요 아트원에서 강조하는 보조 제동 등 디자인도 기아 순정과 당연히 차별화를 선언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기반으로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르무진 7인승 차량 보고 있는데요 실내는 과연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 차는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운전석 쪽에 열어봤습니다 실내 컬러는 코튼 베이지 컬러인데요 기아에서는 코튼 베이지 단일 칼라만 나오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르무진은 원하는 실내 컬러 즉 세들 브라운 미스티 그레이도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 설명드리고요 자 본 차량 특별히 작업한 거 없습니다 보시면은 기아 순정이 없는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내 쪽에는 순정 상태를 유지를 하고 출고될 예정입니다 아마도 고객님께서 다른 곳에 더 좋은 곳에 머리품을 의뢰할지 아니면 순정 상태 그대로 탈지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열 이렇게 비춰봤고요 2열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1열과 2열 7인승 리무진 시트 릴렉션 시트가 작동하는 2열 시트 보고 있습니다 자 바닥 쪽에 현재 층이 이렇게 지는데 작업한 거 없고요 그대로 출고될 예정입니다 매트만 깔리겠죠 그리고 이렇게 2열의 릴렉션 시트가 뒤로 빠진 상태고요 자 측면 쪽 비춰보시면은 역시 커튼 없이 순정 커튼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상부 쪽 올라가겠습니다 상부 쪽은 아래쪽은 기아 순정 그대로 7인승 시트 그대로 사용하고요 상부 쪽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 디자인은 기아 순정 하이레모 진구와 차별화 즉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20A 자체 배터리로도 작동을 한다 즉 무시동 상태에서도 TV를 시청할 수가 있는 구조고요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은 웰컴 등 그리고 중앙에는 수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그리고 사이드 쪽에는 자체 스피커 그리고 센터 쪽에는 기아 순정 실내 등 그대로 사용했고 LED만 교체한 상태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는 이렇게 앰비언트 무드 등이 비추고 있는데 앰비언트 무드 등 색상 밝기 조절 등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덕트 구조 즉 펠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덕트 구조가 아주 특별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여름철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빨리 실내에 확산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속 쪽도 이렇게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차별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을 살 건가 아니면 아트원 순정 글로벤 하이리무진 살 건가 한번쯤 가격도 비교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후속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후속 쪽 비춰보고 있는데 역시 후속 쪽도 6대4 싱킹 분할 시트가 그대로 현재 싱킹 상태고요 2열 릴렉션 시트가 이렇게 뒤쪽으로 빠진 상태 그리고 1열 즉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2열의 릴렉션 시트 그대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3열은 이렇게 6대4 싱킹 분할 시트를 사용하겠다 혹은 7인승의 싱킹 6대4 시트를 빼내고 롱네일 연장을 하고 2열을 앞으로 당긴 상태에서 후속 쪽에는 전동 침대 시트를 넣는 버전도 아트원에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자 아래쪽은 기아 순정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저희가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상부 쪽 즉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핫스팟 연결, 미러링이 아닌 기아 순정은 미러링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미러링보다는 시대에 맞는 핫스팟 연결로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충분히 즐길 수가 있는 그런 구조 그리고 모니터의 사이즈 그리고 실내 구성 요소, 디자인 모두 기아 순정과 아트원 순정 글로벤 하이리무진 비교 대상입니다 자 가격은 기아 순정 대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이 300만원 이상 저렴한데요 그 이유는 아트원은 직접 생산,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기아 순정보다 가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다름, 즉 좋다라기보다는 다름 비교는 고객분들이 꼼꼼히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리무진 기반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비교, 돕기 위한 영상 담아봤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 다양한 실내 구성 요소, 리폼, 튜닝 등을 볼 수가 있고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실내 구성 요소 역시 보실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쾌청한 봄날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